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힐링영어 범호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바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평 해설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박수! 자, 일단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지금부터 바로 해설강의 전반부 18번부터 34번까지 들어가도록 할텐데 일단 제가 맨날 이제 학평 해설강의 드릴 때 말씀을 드려요. 요거는 말 그대로 해설강의이지 뭐 해석강의 아니면 뭐 전문 분석강의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 문제를 다 풀었는데 틀렸어. 아, 이거 정답이 왜 4번이라는 거야 이거? 한번 해설강의 들어볼까? 했는데 제 설명을 듣고 아, 이거 4번 맞네. 요렇게 딱 느낌표가 딱 나왔어요. 딱 그 정도로 해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 학평이 시험 범위로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요걸 들을 게 아니라 학평 분석강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챙겨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대신에 제가 오늘 18번, 34번까지는 정확하게 왜 정답이 이게 이거인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요. 두둥탁. 18번.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런 18번 문제는 30초 안에 바로 풀어야 돼요. 처음부터 절대로 다 읽는 게 아니라 저격해서 찍어서 읽어야 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런 거는 그냥 바로 나와. 그냥 직접적으로.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네 그냥. I would really appreciate it therefore if you could change my tickets to the following weekend. 요거 찾는 건 솔직히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크게 어렵진 않죠? 한번 봐봐요. 야, 내가 진짜로 감사해 할 거야. 그거에 대해서. 따라서. 근데 만약에 뭐 하면? 네가 나의 티켓을 다음 주말 걸로 바꿔준다면. 그럼 결국 지금 티켓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 읽을 필요가 없어. 일단 1, 2, 3, 4, 5번 중에서 확인을 해봐요. 특가로 제공되는 기차표를 구매하려고? 아니죠. 축구형의 입장판 환불을 요구하려고? 절대 아니죠. 다른 날짜로 기차표 변경을 요청하려고? 요거잖아요. 끝. 기차표 예약이 가능한 날짜를 알아보려고? 아니고요. 축구형의 날짜가 연기되었는지를 확인하려고? 요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어? 기차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확인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살짝 보시면 되지. 기차이가 나오면 끝나잖아요. 처음에 보시면 As I explained on the telephone, 내가 전화상에서 설명을 했듯이 나는 나의 두 자녀를 내 스스로 데려가고 싶지 않아 이 기차 여행으로 기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더 읽을 필요가 진짜 없어요. 적어도 제가 찍어놓은 3번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맞죠? 끝났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자, 19번.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다 읽는 게 아니라 초반 살짝, 마지막 살짝 읽고 정답 바로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18번과 19번 문제는 거의 1분 만에 두 문제를 따닥 푸셔야 돼. 알겠죠? 30초, 30초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이 단어들은 알고 있어야겠죠. tense and nervous. 긴장된이에요. 얘도 긴장된, 얘도 긴장된. proud and confident. 얘 뭡니까? 자랑스러운, 자신감 있는. relieved and pleased. 얘는 뭡니까? 안도한, 그리고 기쁜. 모르는 거 있으면 적어주세요. indifferent and bored. 무관심한, 그리고 지루한. irritated and disappointed. 짜증난, 그리고 실망한. 자, 보시죠. hours later, 몇 시간 뒤에. 자, 이거 긴장되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영어에서 이제 대시라고 그래, 대시. 보통은 보충 및 부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몇 시간 뒤. 즉, 나의 등허리가 아파올 때쯤이야. 계속 앉아있었더니 막 등허리가 아팠나 봐요. 그리고 내 머리가 스타일드가 되어 있고 드라이가 되어 있대요. 딱 스타일링 돼가지고 딱 말라 있는 거지. 예쁘게 딱. 그리고 my almost invisible makeup has been applied. 나의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메이크업이 딱 적용되어졌을 때쯤. 됐죠? 물론 이제 apply에는 화장이나 크림 같은 걸 바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바르다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면 나의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메이크업이 다 발라졌을 때쯤 그 몇 시간 뒤에 ash tells me. ash가 나한테 말해준다. 뭘? It's time to change my dress. 그렇지. 이제 내가 드레스로 갈아입을 시간이 되었다고. 그럼 뭔가 예쁘게 지금 단장을 하고 드레스로 갈아입을 시간이 됐대. 뭔가 엄청 중요한 행사 같은 게 뭐가 있나봐. 예쁘게 엄청 차려입었어요. 지금. 이런 느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후반부로 과감하게 넘어가요. 보시면 요정도. My palms are sweating. 팜이 뭐예요? 손바닥이죠. 내 손바닥은 막 땀이 나고 있어. 긴장된. 그리고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저는요. 저 뱃속에 나비들이 막 있어요. 뱃속에 나비가 막 날아다니는 게 뭐야. 이것도 이 영어식 표현이에요. 엄청 긴장된다는 뜻이야. Have butterflies in one's stomach. 무지무지 무지무지 긴장된다. 막 심장이 벌렁벌렁한다는 뜻이에요. Nearly all the models are ready. 아 이 사람 모델이구만. 거의 모든 모델들은 다 준비가 되었고요.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뭐 19세기 스타일의 코스튬으로 옷을 꽃단장을 하고 있대. 그리고 애쉬는 나의 코르셋을 조인다. 끝. 긴장된. 정답. 1번. 어때요? 잠시. 잊자.